한화의 글쓰가 투타 조화를 앞세워 시범 경기 2연승을 거뒀습니다. 한화는 대전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선발 김민우가 3과 3분의 1이닝 동안 3실점을 했지만 최고 148km의 강속구와 주무기 포크볼을 앞세워 삼진 4개를 잡으며 반등을 알린 가운데 5회 2타점 2루타를 터뜨린 조한민 등 타선의 집중력을 보이며 6대4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시범 경기 성적 3승 2패를 기록한 한화는 내일 KT와의 시범 경기에서 3연승에 도전합니다.